오케이 청룡이 그래서 왜는 뭐? No, I don't. I don't like math. No, I don't. I don't like math. 읽어보세요. I like math. I like math.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오케이. 누가 내가 like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니까 누가다 속에 뭐 집어넣어야 돼? Don't. Don'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n't. 나도 집어넣어야겠지. 나 씨구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I like happy. 어? 뭔지. 이게 뭔지 몰라요? I am.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OK.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누가다 속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나. OK.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I am happy. I am happy. 응? I am happy. I am happy. 아, 맞나? 이게 맞나? 나는 행복하지 않다? I am happy. I am happy. 어. 그럼 나는 행복하다. 어? 나는 행복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안 될까? 나는 행복하다. 응. 응. 이거 못 읽어요? 나는 행복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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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어. I am happy.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줄였으면 또 못 읽어? 알았어 안 줄였을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못 읽어? 뭐? I am not happy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어? 또 또 양념 씨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해피의 뜻이 뭐야? 행복한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동사 그래서 이거 나는 행복하다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쓸 수밖에 없어? 비동사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좀 소홀히 내서 읽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고 싶으면 누가 다 두 개 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am not 하면 어떨지 않다가 되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고요? 다시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내가 필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이 나는 좋아한다는 표현이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다 속에 뭐 집어넣어야 돼? not 자 그러면 not이 들어갈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인 경우에? 하다시 이 경우에는 not이 들어가서 이 속에 숨어있던 뭐랑 합쳐진다? two랑 합쳐져서 뭘 만든다? don't don't를 만들고 don't 뒤에 하다실러야 되는데 I don't math라고 아까 전에 I don't math가 어떻게 만들지 이게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나? like가 있어야지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가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냐 무슨 I don't math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don't 뒤에 반드시 무슨 씨가 와야 되겠어 like 무슨 뜻이고 무슨 씨야? 좋아하다란 뜻이고 하다시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yes 나는 좋아한다? I like 뭐라고? I like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like I don't like 이 do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yes don't는 뭐에 줄임말이라고 내가 분명히 단어할 때 배웠을 텐데 don't don't는 뭐에 줄임말이고 don't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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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속에 숨어있다가 not과 합쳐지기 위해서 튀어나와서 don't를 만든다 OK 계속해서 You like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science? You like You like 라이크의 뜻은? 너는 좋아하다 너는 좋아한다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라이크의 뜻이 뭐니까? 좋아하다니까 누가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비도사 아유 정사님 아유 유아 이런게 있나봐요? 나는 안보이는데 아아 하다시 하다시 그중에 두 두야 더즈야 두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유 라이크 너는 좋아하니?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유 유 라이크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유 돈 라이크 그래 돈트 어떻게 만들었어 너는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만들고 싶으면 누가다 속에 뭐 집어넣어야 돼? 낫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가다 만들 때 하다시를 사용했다면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두 나 도즈와 낫이 합쳐져서 돈트나 더슨트를 만들고 이해하다시를 쓴다 너는 좋아한다 유 라이크 넌 좋아하지 않는다 유 돈 라이크 넌 좋아하니? 도 유 라이크 오케이 물어봤는데 안 좋아하나봐요 무작스러워서 노 아이돈트 유리 생활된 말 노 아이돈트 노 아이돈트 나이 크 사이언스 울이 생각 않겠죠 I like science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쓰기 쉬운 지 거기 있으니까 잘 치시고요 해고하세요